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로션 탑옵탑 에센스 같은 로션 로션 같은 에센스 크림인데 로션 같고 로션인데 크림 같고 믹스 앤 매치를 엄청 합니다 제형에서도 그래서 기초 제품들 고르는 선택법을 성분과 함량 제형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리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틴 영상 보시고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첫 번째 제품은 아피브 해양심층수의 오일 5% 전후의 파우더 히아루로산이에요 수분 장벽 성분이 히아루로산 5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일과 히아루로산이 같이 만나면 촉촉함의 시너지를 주는 거죠 이게 오일 함량이 아주 낮지는 않는데도 묽고 뽀송한 이유가 파우더를 실리카를 썼어요 그래서 흡수도 빠르고 마무리감이 끈적임이 없기는 한데 단점은 건조해져요 발림성도 좋아서 피부에 흡수가 잘 된다 레몬 유칼립투스 오일이 있어서 아로마 오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 많은 피부는 주의 수상 보습제에 파우더 사용한 산뜻한 수분 로션 여름에 단독 사용하기 좋은 가벼운 수분감 자 이번엔 구달 오일이 5% 시어버터가 있고 진정 장벽의 파우더예요 카프릴리 카프렉트리 글리세라이드랑 하이드로 제네이티드 올리브 오일 불검화물 이거는 수분 크림에도 많이 사용되는 합성 오일인데 가벼운 사용감을 주고는 있습니다 또 파우더 사용을 해가지고 기초보다는 베이스 색조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완전히 흐르는 거라기보다는 살짝 있는 로션 제형에 처음 바를 때는 수분감이 좀 있어서 촉촉하다 그런 느낌인데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저한테는 급건조해지더라고요 오일 함량에 비해서는 마무리감이 뽀송한 로션 첫 발림성이 너무 촉촉하니 좋은데 급건조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짠 한율입니다 실리콘 오일 5% 미만 진정 파우더입니다 메틸 트라이 매티콘과 PCA 다이 매티콘 여기 보면은 부들부들 실키예요 끈적임 있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실리콘 오일을 사용한 보습제를 굉장히 좋아하라 하시겠죠 실리카와 폴리메틸실 센스키옥세인 파우더를 좀 많이 넣어서 수분 크림과에 좀 차이를 두었더라고요 점도 있는 묽은 제형인데 단독으로 바르기엔 좀 많이 건조했고 복합성도 수분 크림을 꼭 발라줘야 되는 거고 향료가 있어서 향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분의 피지 조절 기능의 수분 로션 속건조 잡기에는 살짝 아쉬웠고 파우더를 꽤 사용해서 지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짠 마몽드입니다 수코알렌을 비롯한 카베온 오일에 수분 진정 에센스 같이 진짜 얇은 제형에 에탄올을 되게 소량이긴 하지만 함유하고 있어서 에센스 아니까? 하고 바로 사라져요 건성이 말랐을 때는 수분감만 아니고 유분감도 그래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마무리감은 좋았는데 속당김이 생겼다고 하셨고 향료의 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향 반응 피부는 이런 거 보시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묽게 흐르는 에센스 제형의 수분 로션이고요 건성이 바르기에는 속건조가 있다 지성 피부가 사계절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보습제 이니스프리입니다 컨셉을 에센스인 로션으로 잡았잖아요 에센스 느낌을 주고자 유리 용기를 사용을 했고 수상보습제의 오일 녹차 진정 수분 증발 차단제도 함량이 낮은 편이에요 에센스니까 컨셉에 맞게 촉촉함이 오래가지 않아서 복합성인 뒷판은 지금 같은 계절에 건조하고 여름에는 사용할 만한 그런 수분감 에센스와 로션의 중간 제형으로 수분 진정 로션입니다 선크림 화상궁합 굿 수부지 피부의 저카템 짠 벤튼인데요 수상보습제의 오일 녹차 진정 오일 함량이 이니스프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보습감도 좀 더 좋아요 카프릴리 카프리트리 글리세라이드와 또 해바라기씨 오일을 사용해서 피부에 유효한 퀄리티는 괜찮다고 봤고요 묽은 에센스 제형인데 겨울철에는 2-3회 정도 덧바르니까 속당김도 적고 괜찮다고 느꼈고 가볍고 발림성 좋은 수분 진정 로션이고 묽은 에센스 제형으로 흡수 바르고 수부지에 가을 겨울 적당한 수분감 비온드입니다 5% 미만의 오일에다가 베타인 판테놀 파우더 히아루론산 5종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끈적거림 사라지게 뽀송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성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 수분 진정은 히아루론산 5종이랑 베타인 판테놀을 사용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밤에도 당겼고 크림 바르기 전에 수분감 채워주기 좋았다 조금만 발라도 피부 결에 남는 것 없이 그냥 싹 흡수 수분에 피지 조절 기능이 있는 수분 로션이고 크림 바르기 전에 속보습 채워주는 용도로는 괜찮고요 파우더 사용해서 지성피부 추천템입니다 에뛰드 순정 에멀전입니다 촉촉한 오일에 판테놀과 필린포머 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분자 에모리언트에 높은 보습력을 주는 오일을 사용했잖아요 끈적임, 잔여감 같은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테놀은 피부 진정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발림성이고 많은 양을 바르거나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러면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밀림이 느껴질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단계를 짧게 끝내자 스코알렘 판테놀 조합의 수분 진정 로션 묽은 제형으로 얼굴과 바디용으로 한 번에 쓰기 좋고요 아이부터 임산부 또 민간 피부 추천템 지성 피부에게는 좀 무거운 제품이라 양 조절 필요 토리든입니다 촉촉한 오일 5% 전후에 진정의 시카의 파우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유분기도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막 번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에센스와 로션의 중간 제형으로 수분 진정 로션이고요 수부지와 민감 지성 피부에 추천합니다 아이소입니다 다양한 사용감의 오일에 수상 보습제 진정 장벽으로 오일이 꽤 들어갔어요 약 10% 이하 정도로 보이고 로션 치고는 꽤 고함량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오일과 식물성 오일을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매도우폼씨 오일 마카다미아씨 오일 쫀쫀한 로션 제형으로 유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타입이고 선크림 바른 후 3시간 후에 속당김이 있었다고 권성님이 얘기를 하셨고 라벤더 오일, 아로마 오일과 리날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향 많은 피부는 주의하시면 되고 오일 함량이 높아서 겉건조가 심한 피부장벽 무너진 피부는 견춘 여드름 피부나 오일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 토니몰입니다 가벼운 오일에다가 수분 장벽 성분 구성 건조하다고 해서 좀 몇 번 더 덧바르기에는 표면이 유분감 때문에 번들거려서 애매하다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도는 수분 로션 촉촉하게 유분막으로 보호해주는 잔여감이 좀 있죠 건성이 사용하기에 단독 사용하기엔 좀 건조한데 지성아에게는 헤비한 애매한 유수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살짝 아쉬웠다 짠! 난해집니다 수분 보습제, 가벼운 오일, 초저분자 블루 히아르론산 하이드로제네이트 폴리랑스, 세틀엑실 헥사노에이트 이런 거 같이 썼는데 이상하게 촉촉함이 덜해 이런 느낌이에요 블루 히아르론산은 0.5에서 10.0키로달톤 히아르론산보다 더 작은 사이즈라서 피부에 더 조금 잘 흡수된다 이름은 중건성용 제품인데 건성한테 속당김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쫀쫀한 제형을 가진 블루 히아르론산 수분 로션 끈적임 없는 사용감 근데 수분 지속력이 살짝 아쉬웠고 중복합성 피부에는 적합하고 건성은 건조함 이번엔 비플레인, 캐모마일 꽃 추출물에 가벼운 오일에 수분 진정이에요 수상 보습제 중에 글리세린이 메인이에요 약간 끈적임이 남을 걸로 보이는 성분 구성인데 실제 발랐을 때도 그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잔여감이 좀 있다 유분감 있다 이런 느낌 덧발라주면 피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겉도는 느낌이 들고 다른 수분 크림을 추가적으로 발라줘도 무거운 느낌이 든다 유분 6 수분 4 정도 끈적임이 살짝 있는 마무리감에 건성에게 속당김이 느껴지는 사용감 자연의 벗 로션 정체성인 식물성 오일의 진정 파우더 식물성 스코알렌 동백나무시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트드 올리브 오일 영양감을 주고 피무치화력이 높고 항산화력도 높은 오일들을 사용한 거죠 건성이 사용하기에 좋고 지성은 뭐 기름질 수 있죠 로션이지만 다 보송한 건 아니라는 거 식물성 오일을 잘 사용한 수분 진정 로션 건성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유수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 베리어 오일 5% 전후에 유사세라마이드 사용 수분 진정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 그리세라이드는 사용감 좋고 보습력도 높은 편인 오일이에요 그다음에는 무게감 있고 살짝 끈적임이 적은 그런 오일들을 사용했어요 오일을 쓴 것만 봐도 얘가 조금 촉촉하겠구나 이게 느껴지죠 그다음에 장벽 성분은 유사세라마이드 3종인데 네오팜에서 자체 개발한 성분입니다 자이리틸, 글루코사이드, 안하이드로자이리톨, 자이리톨 이 세 가지 그다음에 피부장벽 강화 펩타이드도 사용했습니다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에 아침에 두 번 정도 덧발랐을 때 오후까지 속당김이 하나도 없었다고 건성님이 효기를 주셨고요 유분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산뜻하고 가벼운 편 지성이 바르기에도 부담이 없다 오일, 장벽 수분 성분의 조화가 되게 좋은 장벽 로션이고요 속건조 개선 효과도 좋았고 촉촉한 데 비해서 유분감이 적은 사용감 수부지 복합성 피부가 사계절 잘 쓸템 라보드레 수상 보습제에다가 장벽 오일 저점도 제형에 되게 에센스가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요 글리세린, 부틀린 글라이콜, 펜틀린 글라이콜뿐 아니라 자이리틸, 글루코사이드, 자이리톨 이런 것들 수분 증발 차단제도 제가 좋아한 오일들 많이 썼어요 호호바에스터, 스쿼렌, 해바라기씨 오일 등등 증정 장벽은 세라마이드 MP, 피토스테롤 판테놀 조금만 두드려도 금방 흡수가 됐고 끈적임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선크림 쿠션 받을 때 밀림 없었고 건성이 매트 쿠션 발랐을 때도 크게 당김 없어서 속건조함 개선에는 도움을 받았다 세라마이드와 판테나르 조합의 수분 장벽 로션 저점도의 이건 로션 투 에센스? 그런 촉촉함을 가지고 있고요 속건조 잘 잡아주고요 수부지 복합성, 민감한 건성 피부 추천 피지오게드입니다 오일의 시어버터 수상 보습제 장벽이에요 피부 장벽 원료들을 함유한 바이오미믹 테크놀로지 포뮬라예요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 글리세라이드라든지 코코넛 야자 오일, 오일팜 오일 시어버터가 딱 들어있어서 유수분감이 느껴지겠죠 장벽 보습으로 수코알렌, 세라마이드 MP도 같이 잘 사용을 했다 번들거리는데 속건조가 있어서 수분감은 못 느낌 기름 바른 것 같이 피부에 겉돌아서 답답함을 느꼈다 얼굴부터 몸까지 올인원 수분 장벽 로션이고요 수분 유분이 모두 부족한 피부한테 추천 건성 피부는 촉촉 에센스를 바르고 바르는 조합이 좋고 아이부터 임산부, 얼음까지 사용 가능한데 시드물입니다 소듐 하이아루론 8를 주성분으로 사용해서 실리콘 오일, 장벽, 나이아시나마이드 수분 장벽은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베타글루칸을 잘 사용했고 피지주절 성분인 피리독신 HCL 이것도 살짝쿵 넣어줬다 수분감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유분기가 없음 두 겹을 얇게 발랐더니 그렇게 많이 건조하지 않았고요 여름 사용하거나 환절기 때 열감 내리기 용으로 괜찮다 고분자 히알루론산 사용한 수분 젤 로션이고요 알로에 젤이나 수분 젤 크림 같은 수분 발림 흡수 모두 다 괜찮고 바이오헐보입니다 오일 약 10% 전후에 발효, 펩타이드, 미백 주름 기능성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펩타이드 12종과 아데노신 주름 기능성 고시성분 수분감보다는 유분감이 좀 더 많이 느껴졌고 단독으로 두세 번 덧발랐을 때 오후까지 건조함은 많이 없었다 피부 겉에 유분막을 씌운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크림보단 덜하다 발효, 펩타이드, 미백 주름 기능성 로션 화장 밀림이 없어서 아침에 바르기 편하고 올인원 로션으로 추천합니다 로션 탑 오브 탑 뽑는 시간입니다 민간 피부용 탑 오브 톱도 모아서 해주세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 장벽 케어를 하고 싶거나 간단하게 모습을 끝내고 싶은 민간 피부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댓글에도 답변을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분 로션 탑 속곤조와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는 그런 제품입니다 독도 로션입니다 수분 증발 차단제 구성이 좋고 수분 진정 성분을 잘 사용한 보습제라서 뽑았습니다 퀸즈 랜드넛 오일, 히아루론산 수분 착붙이 이게 좀 특징이에요 결합제로 쓰이면서도 수분 진정을 시켜주는 보습 원료죠 색조 베이스 제품과 섞어 쓰면 보습력이 좀 올라가면서 일반 로션을 바르고 색조를 바를 때보다 무너짐이 덜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퀸즈 랜드넛 오일은 마카다미아시 오일이라고 식물성 오일 착붙 성분 때문에 뭔가 유수분감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쫀쫀한 마무리감 파우더 없이 보송한 마무리감을 주고 발라보면 착붙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당김이 없었고 속곤조가 좀 좋아진 느낌이었다 세 번 정도 덧발라도 겉도는 거 없이 잘 흡수됐다라고 권성님이 얘기를 하셨고 유수분 밸런스 괜찮은 수분 로션에 수분 유지력 속곤조 해소에 좋은 끈적임, 잔여감도 적은 편이고 지성 피부는 여름에 양 조절 필요하고 지성 수부지 피부 추천입니다 수분 로션 탑 속곤조와 유수분 밸런스를 잘 잡는 그런 제품입니다 짠 리바이포유입니다 성분을 보시면 미네랄 워터에 왁스앤버터, 오일 5% 이하 진정장벽 EGF예요 특허받은 미네랄 워터, 진정장벽 성분들도 구성 잘했고 EGF 조합까지 있으니까 보습감은 높이면서 진정 효과도 주는 카프릴리, 카프리트리, 글리세라이드, 포도시오일, 스코알렌같이 식물성 오일과 수상 보습제는 글리세린과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코는 무난한 일반적인 수상 보습제 사용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는 진정에 부스팅도 같이 주더라고요 SH올리고 펩타이드 원 EGF를 사용해서 이것도 부스팅을 살짝 준다 한 번 바르고 두 번을 쌓아도 응? 적당 한 번 바른 것 같은 느낌이네 하면서 속당김 없었고 매트 쿠션이든 촉촉 쿠션이든 해봤을 때 밀리거나 들뜸이 있지는 않았다 성분 사용감 보습, 잘 잡은 수분 진정 로션이고 쫀쫀한 제형에 빠른 흡수, 덧발라도 밀림없고 화장궁합 굿 페이스 앤 바디템으로도 추천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 이번엔 장병 로션 탑입니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로션 다양한 사용감의 오일 조합에 세콜지 캡슐, 만니톨 보습 지속력을 높인 약간 유분감이, 잔여감이 남는 그런 오일과 리치한 사용감을 주는 에모리언트에 끈적임이 없는 필린포머의 특성을 만드는 오일입니다 사이크로펜타시록스에 있는 실리콘 오일도 같이 썼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약간 묽은 로션 제형에 수분감 좋고 오후에 건조함, 속당김이 심하지 않은 정도 복합성인 디파도 아침 저녁 사용하기에 적당한 수분감, 유수분감이었다 몇 번만 두드려줘도 겉도는 것 없이 흡수되고 베이스 제품과 발랐을 때 궁합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일 장벽 성분 잘 사용한 로션 속건조, 겉건조 개선에 도움 피부 장벽 무너져서 건조 열감 느끼는 수부지 피부 추천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템 짠! 제로이드입니다 장벽 로션, 열감 붉은기 고민인 민간 피부 아기부터 임산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탑으로 선정을 했고요 피부 지질 유사 성분을 아주 잘 사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오일의 라멜라 제형 이꼬시 오일 비사버롤 카프리 카프리 트리 글리세라이드와 다이메티콘의 오일을 사용해서 오일 함량이 좀 적은 편이고 보습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성분이 이꼬시 오일 피부 장벽,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장벽과 유사한 성분을 사용했다 피부 장벽 무너져서 간지럽고 붉어지고 열감 느끼고 예민한 피부 진정할 때 사용하기 좋아요 무난한 보습력을 가진 수분창병 로션 빠르게 흡수되고 화상 밀림 없음 민감 피부, 민감한 지성 피부 추천 아기부터 임산부까지 온가족템 자 이번엔 여드름 피부 탑입니다 짠! 사이닉 로션 좁쌀 고메님 피부 유분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피부에 추천하는데요 심플한 전성분에 낮은 오일 함량 또 필요한 진정 성분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탑으로 뽑았습니다 가벼운 오일 알로에 베라잎 즉 히아루론산 열감 붉은기 고민인 쪽과 이렇게 유분에 반응하는 좁쌀이 잘나는 피부는 좀 다르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바꿔서 바르시면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수분 증발 차단 재료는 실리콘 오일과 가벼운 합성 오일 세트렉실 헥사노에이트 이렇게 썼습니다 소듐 하이아루론에이트 마데카소사이드 이 두 가지 수분 성분도 잘 사용했다 수분 진정 성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오후에 살짝 속당김이 있어서 로션 바르고 추가로 크림을 발라줬다 수분감과 적당한 유분감이 조합이 돼서 산뜻한 제형으로 되게 부담없이 바를 수 있는 제형 조금만 두드려도 흡수되고 두세 번 덧발라도 겉도는 것 없다 유수분 밸런스가 좋은 로션 흡수적이 좋아서 여러 번 덧발라도 싹 흡수됨 건성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건조함이 있고 민간 피부 수부지 피부 추천 자 올인원 로션 탑입니다 마녀공장 미백주름 기능성 고시성분을 사용했고 오일을 잘 사용해서 건조함이 적고 수분 진성 효과가 높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가벼운 오일에 발효물 2% 히아루론산 10종 미백주름 기능성입니다 저점도에 라이트한 제형이에요 퀸즈랜드넛 오일 영양감 있고 쿠셔닝도 줘서 부드럽다 이런 느낌 그리고 수분을 히아루론산 10종을 사용했어요 고중절을 다 썼다는 얘기고 발랐을 때 촉촉했는데 건성 피부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건조하고 피부에 흡수해도 끈적임 없이 깔끔하고 묽고 가벼운 제형으로 적당한 유수분감 미백주름 기능성 로션으로 노화가 시작된 피부에게 추천 건성의 여름 환절기템 겨울엔 수분크림과 함께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로션이라는 것 자체가 올인원 개념으로 얼굴에서 바디까지 많이 사용하거나 또 민간 피부가 유분감 없는 보습제 고를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주로 설명을 또 드렸고 또 그 위주로 탑 제품 뽑았습니다 그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딱 맞는 제품 만나시길 기대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밤